담낭에 지름 5mm가 넘는 용종이 있는 사람은 용종이 없는 사람보다 대장종양 위험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국대 소아기내과 이태윤 교수팀은 복부 초음파와 대장내시경을 함께 받은 성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장종양의 위험도는 담낭 용종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름 5mm 이상의 용종이 있으면 1.8배, 지름 5mm 미만의 용종이 있으면 1.1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담낭 용종과 대장종양 사이 연관성을 증명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장용종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 종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